진화론, 과학적인 진화론이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학적인 진화론이 인정될수록 제가 믿는 신의 이런 창조가 더 선명해집니다. 신이 어느 날 뿅 하고 만물을 만들었대 이런 유치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답 없는 거 알지만 진화론과 본련의 의미의 창조론이 충돌날 수가 없습니다. 신이 우주를 창조해가는 방식이 진화인데 안 그래요? 아니 우주 만물을 신이 뿅 하고 만들 것 같아요. 아니면 에너지 단계부터 계속 음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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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행의 작용을 통해 만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진화해가면서 굴러갈 것 같으세요? 주역의 신은요. 우주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신이지 어느 날 뿅 하고 우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. 인간들이 상상하는 건 유치한 방식으로. 그렇지 않아요. 진화를 누가 할까요? 진화론에서 진화를 하려면 수많은 우리 우주적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예측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내놔야 돼요. 어떤 의식이 그걸 할까요? 그게 신이에요. 진화를 우주 만물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게 신이다. 이렇게 접근하세요. 우리도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. 세대가 달라요. 얼굴형이나 조금씩 바뀌어요. 다 계속 진화해가고 있는 겁니다. 상황에 맞게 적응해가고 또 나아지는 것도 있고 태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. 어느 부분은 태보하고 어느 부분은 진보하고. 그게 공식대로 하는 거지 공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음양오행의 공식대로 진화가 일어납니다. 그걸 설명해놓은 게 주역이에요. 음양오행의 내용과 pareil. 음양오행의 내용은 каким